북내산 바지락살이고요. 지금 살이 포동포동합니다. 정말 싱싱하고 맛있고요. 그리고 꼭지미역입니다. 완도복일도 꼭지미역이란 미역기하고 줄기하고 입으로 이루어진 꼭지미역입니다. 굉장히 건조가 잘 돼있고 국물이 굉장히 진하게 우려나옵니다. 그리고 건다시마입니다. 완도복일도 건다시마 두툼하고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. 그리고 120미 참조기입니다. 한 상자에 120마리씩 들어가는 120미 참조기 22cm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.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. 백미짜리가 좀 더 부담스러우실 분들은 120미 참조기를 많이 구매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마라가자미는 20에서 25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집에서 딱 구워듣기 좋고요.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시보미가자미는 한 상자 15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시보미가자미입니다. 사이즈는 35cm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. 38cm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. 좀 더 도톰한 가자미를 원하신 분들은 시보미가자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라서대입니다. 바라서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0에서 25cm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. 이 서대가 이 사이즈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. 집에서 한 마리씩 구워드시기 좋은 바라서대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.